제가 돌 때마다 기립박스를 치신 게 상당히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고? Because, 빅클럽, to me, is the same as if a group of friends that went to college together, decided to start mining Bitcoin together. And then, if a couple of those people said, hey, can I let a couple of my friends join us in mining Bitcoin, and then a couple of them said, well, hey, can I let my friends join? That's really all that happened here. So, it's the reason why they're so excited about it. So, it's the reason why they're so excited about it. So, everybody in 빅클럽 is basically just a friend of a friend of a friend of a friend of mine. 그래서 비트클럽 멤버들은 모든 멤버가 같은 멤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10명을 만나서 밥을 한다면 정말 이상해. 비클럽 네트워크는 정말 다른데요. 비클럽 네트워크는 정말 다른데요. 그래서 저는 비클럽 네트워크는 정말 달라요. 비클럽 네트워크는 정말 달라요. 저는 비클럽 네트워크는 정말 다른데요. 비클럽은 다 같은 종류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베트클럽 내부의 회원과 관계는 상당히 크게 차별화가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컴퓨터는 회사와 랩들도 있고 그리고 항상 싸우는 것 같아요. 보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회사가 있고 나머지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우리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우리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우리의 경우는 그냥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모두가 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끼리 모자면 친구들끼리 같이 붙잡는 것일 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20년 동안 저는 네트워크에 관한 20년 이상입니다. 제가 마케팅에 있는 20년 동안 경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마케팅은 몇 개의 공연과 및 대회에 여러 가지 모델 en 네트워크 마케팅마케팅마케팅마케팅 ok? 여러 개의 공연과 및 대회에 몇 개의 공연과 및 대회에 제가 삼성했다면 이 정도 사이즈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회의도 한 자리에 수백만, 백만여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우리 아시아들과 밤발 الا예요. 이게 뭐에 있는데 나가는 거기에QU이. When the organic matter of the multi-millionaires, they will tell you they expected to be mak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by right now, but they're making way more than they ever thought they would be making right now every single one will tell you that. 여기 계신 백만장이나 수백만장한테 여쭤보신다면 여러분들께 말씀해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 당장 몇백 분만이나 몇십배까지 충분히 늘어날 것이라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연가 러스의 말을 전혀 듣자 귀를 흘리지 않고 흐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이제 비트클럽의 일들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봐요 그러니까봐요 I'm sure I went over this in Korea last week but a lot of you guys were not there so we'll go over it now